자 헤이주드 2탄입니다. 일단 이 부분을 제가 팁을 설명해 드리면서 쉽게 나눠볼게요. 코드 연습까지 진행을 하면서. 일단 부분을 세 파트 정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헤이주, don't make it bad, take up a song and make it better,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, and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. 이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한 3번, 4번 정도가 반복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코드를 짚고 넘어갈게요. 자 첫 번째 헤이주, D코드부터 갑니다. 자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. 2번 플랫, 자 플랫은 보시는 거 아시죠? 자 플랫 정확한 명칭은 쇠지만 쇠 위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징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, 핑거보드 자체를 1번 플랫이라고 해주세요. 2, 3, 4, 5번 플랫, 6번 플랫, 7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. 자 D코드는 또 손가락 번호, 엄지손가락 빼고 1, 2, 3, 4번 손가락입니다. 오케이, 주름 밑에서부터 1, 2, 3, 4번 줄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수월하실 거예요. 자 헤이주드 부분, D코드 갑니다. 2번 플랫에 4, 3, 2번 줄을 잡는 거예요. 자 첫 번째 손가락으로 4, 3, 2. 자 플랫 자체의 핑거보드 자체가 기타보다 좁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옆으로 벌리시면은 절대 안 들어가요. 얘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회전을 해주세요. 이 부분을 옆에 딱 대시면은 회전이 되겠죠?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교차되게 틈을 꽉 잡아주세요. 이거 자 D코드입니다. 자 2번 플랫에 4, 3, 2. 그리고 A코드. A코드는 1번 플랫에 3번 줄, 2번 플랫에 4번 줄. A코드. 자 A7 여기서 반음, 한음 띄워줘서 자 A에서 이거 띄시면 돼요. 자 욕하는 거죠. 그리고 다시 D코드가 나오는데 넘어갈게요. 또 G코드. 제일 많이 사용되는 G코드랑 D코드. 자 G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1, 2, 3번 아 1번 줄. 그리고 1, 2, 3번 줄 같이 중지로. 그 다음 플랫에 1번, 2번 줄. 자 G코드. 다시 D코드 가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락이. Hey, you don't be afraid. Don't make it bad. 그 다음 A7. 그 다음 D. 그 다음 G. 다시 D. 그 다음 A, D.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. 4박자씩 하실 필요 없어요. 1박자씩 일단은 코드를 빨리 변경하는 연습부터 하신 다음에 오른손이랑 같이 섞으셔서 주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. 자 두번째 파트. 자 지금 절반 이상 했어요. 두번째 파트. And any time you feel the pain. 이 부분이겠죠. 자 그 부분 코드 설명드릴게요. G코드.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나옵니다. 2번 플랫에 1, 3 같이 찾고. 그리고 3번 플랫에 2번 줄. 자 그 다음 E-7 코드가 나오네요. E-7 코드는 여기 G코드에서 마지막 손가락만 떼주시면 돼요. 링핑걸. 이것만 떼주시면 돼요. 다시 A7. A에서 이거 날려주시면 A7이죠. 1번 플랫에 3번 줄만. 오케이. 자 다른 거는 다 됐고 D 코드 했고 D7 부분. 자 D 코드가 4, 3, 2, 2번 플랫에요. 자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1, 2, 3번 플랫에 1번 줄을 대시기만 하시면 D7이에요. 자 D, D7 소리 파악하시고요. 자 그 다음 업. 자 이 부분 또 됐어요. 두 번째 파트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자 가볼까요? And anytime you feel the G 그 다음 E-7 그 다음 A7 G G7 새끼손가락 그 다음 다시 G E-7 그 다음 A7 그 다음 D 코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자 마지막 부분 한 군데 남았습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자 요거 해이 주도 하면은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는데 나나나나나나나 여긴데 이게 제일 후렴 사비 부분이죠. 자 여긴 어떻게 가냐 D 코드 C 코드 G D 코드 이 4개가 계속 반복됩니다. 자 D 코드 아까 하셨죠? 2번 플랫에 4, 3, 2 자 C 코드 뭐냐 정말 쉬워요. 자 여기서 1번 3번 플랫에 1, 2, 3번 플랫에 1번 줄 검지로 검지 맞나요? 링핑거 자 이게 C 코드예요. 그 다음 G 코드 아까 했죠? 2번 플랫에 1, 3 3번 플랫에 2 다시 D 코드 2번 플랫에 4, 3 자 그렇게 가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실 거예요. 자 서서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팁은 서서히 빌드업을 시켜주세요. 헤이즈드 첫 번째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만 처음엔 주법을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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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즈드 제가 1탄에서 설명했던 주법이 있습니다. 자 1탄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게 대신 시키는 부분에서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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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1탄에서는 제가 세 번째만 강을 주라고 했는데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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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도 강을 주세요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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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주는 부분 4개 다치고 약주는 부분에서는 위에 2줄만 따셔도 돼요. 상관없어요. 4개 다쳐도 강력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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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되겠죠. 어 해이 주 딴딴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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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. 일단 제 사이트에 있는 영상과 또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. 앞보도 올릴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치세요.